비상. 코로나19 재유행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제적 대응 강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일 오전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무려 5.1배 급증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구청장과 국장단, 보건소장, 관계부서 과장을 소집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체계 재정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에 대비한 관리 방안과 먹는 치료제, 약품 공급 방법을 세심히 점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더운 날씨와 이동이 잦은 휴가 기간에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으니 코로나19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라라며 선제적 대응이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치료제 확보와 예방수치,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포구는 이번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 강화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내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체온 측정기와 손소독제를 추가 배치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즉시 빠른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박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없는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며 모든 구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는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